손하섭이라는 거물의 보상선수로 롯데가 데려온 문경찬이 롯데에서 대망의 첫 시즌을 치렀습니다. 롯데가 원한 기대치를 충족시켰는지 살펴보죠. 일단 문경찬에 대한 애초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는게 순서일겁니다. 문경찬을 필승조로 쓸거라는 생각을 한 사람은 아마도 없을거구요. NC에서 보여진 모습만 보더라도 문경찬은 필승조와 거리가 먼 선수였어요. 따라서 롯데는 문경찬을 데려오면서 경기의 승패가 정해진 상황에 등판하는 가비지 인행을 책임지는 추격조로서의 활약을 기대했을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는 내용은 추격조 투수라는 것을 염두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 문경찬의 기본기록입니다. 애매합니다. 투수라면 다 하기 싫어하는 승패가 결정된 가비지 인행을 먹는 추격조라고 하더라도 시즌 평균자책점이 6에 가깝다? 이건 좀 아닌거 같죠? 2021년 NC에서 기록한 평균자책점보다 나빠진 기록이기도 하고 세부 지표들도 모두 퇴보했습니다. 극단적인 플라이볼 투수인데 이번 시즌 넓어진 사진야구장을 홈으로 쓰면서도 P장타율이 0.506이고 Pops가 0.865라는 건 기본적으로 9위의 문제를 걱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이닝을 전력으로 던지는 불펜 투수가 상대 타자를 억제할 9위의 문제가 생겼다? 이건 빨간불 적어도 노란불은 들어온 상태가 아닐까요? 최근 3년간 문경찬의 평균구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9위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바로 이 부분이 문경찬에게 주어진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추격조라고 하더라도 평균자책점이 6을 찍고 스피드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면 2023년 롯데불펜에서 문경찬을 자주 볼 수는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경찬에 대한 변명 혹은 희망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것이라면 수비무관 평균자책점인 FIP가 5.02로 시즌 평균자책점보다 낮았고 2021년 NC 시절보다도 낮았다는 겁니다. 즉 수비력이 떨어지는 롯데로 와서 여러 수치들이 하락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번 시즌 문경찬의 등판일지를 보다 보면 희한하게 튀는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아전입니다. 시즌 전체에서 자책점을 26점을 기록했는데 기아전에서만 무려 11자책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시즌 최다 실점인 5실점 경기가 두 번 있었는데 이게 모두 기아 경기였거든요. 5월 18일, 그 다음에 7월 24일 보시다시피 두 경기 모두 지는 경기에 나섰고 점수 차가 꽤 많았습니다. 문경찬의 많은 실점이 팀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거죠. 팀으로서는 질만한 경기를 진 거지만 문경찬 개인으로 보면 이 두 경기에서의 많은 실점이 시즌 스탭 자체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38경기 등판에서 문경찬은 1실점 이하 경기가 32경기였거든요. 이중 무실점 경기도 26경기나 했어요. 사실은 이만한 추격조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저 두 경기고 팬들도 저 두 경기의 임팩트를 기억한다는 것이 문경찬에게는 뼈아픈 부분입니다. 추격조는 아무리 잘해도 빛이 나지 않는 정말 굳은 일을 하는 자리죠. 이런 점에서 굳은 일을 하는 문경찬을 저는 좀 응원하게 됩니다. 아니 문경찬뿐만 아니라 모든 추격조들 다 말이죠. 제가 사실 이런 계산하는 거 좋아하지는 않는데 문경찬을 위해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기아전을 제외한 문경찬의 성적인데요. 꽤 괜찮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롯데 추격조 위치에서 건강하게 시즌을 잘 치르길 바랍니다. 기아전에는 어지간해서 등판하지 말고요. 이상으로 방송 마칩니다. 감사합니다.